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해주면 안해진 선수를 일원해 주신다고 합니다. 일어나셔서 옆에 분은 김지원 1번 1번 여기 도중에 예쁘게 빨강색 머리띠를 하고 오신 일어나시고 문진호의 팀 지은스타이 택시 지은스타이 택시 지은스타이 택시 저희 경패 응원 다자 추운이 여러분들도 지은스타이 택시 좋아요 정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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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은스타이 자 지은스타이 자 자 연기를 지은스타이 정국 정국 지은스타이 지은스타이 승 вспpt 뭐였니 잠깐 사이면 야 . . . . . . . . 제缸 질이 그어 Srivast. 맞어 맞죠? 오케이. 됐어요. 엠. 세븐티가 별로 맞지 않아서 제공이 맞지 않았어요. 제缸 수상! 고민하기 때문에 다 맞은데.. 21000만원 으로. 하나 둘 셋. 자아악. 오케이. 오오오오오. 어 괜찮습니다. 이렇게. 자 들어가죠? 와이! 모라! 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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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! 지! 양상화 부분이야. 오아! 정보! 네! 지! 지! 자, 승리 됐습니다. 최우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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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감하신다. 오늘 너무 힘든 장면을 같이 오셨는데 진짜 제대로 왔겠다. 지금 루스사이트 뒷뜨리고 데려와주시면 되겠습니다. 최우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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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광객님의 모습을 올리지 마시는 거예요? 최우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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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우즈!